자 2부 해새 우와 청추러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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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2부에 2부 지금 진행한지 지금 한 1분도 안되가지고 2부 1분 됐겠다 2부 3분 됐는데 우와 진짜 잘하신다 어 오케이 수고했어 현아 너 할지 알아 이거? 우와 장난아니야 이거 블랙박시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우와 블랙크까지 야 차가 웬만하면 버티지 너 굴리지마 야 너 굴리지마 너 굴리지마 백러쉬 하지 말고 백러쉬 하지마 백러쉬 하지마 어 근데 여기는 괜찮다고 오 넌 안전적인 만해 나는 백러쉬 할거야 어 백러쉬 잘 맞고 백러쉬 하고 소리도 부드러워요 응 좋아 자 지금 10초 지났죠 이 감각 그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괜찮을수록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치 원래 남의 차는 당기기 어렵잖아 근데 감각이 장난 아닌데 오?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요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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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기스 안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조단들이 가지고 기스 안나요 이거 무서우면 어떻게 알씨 굴려요 임재범 어쩜 우린 자 백러쉬 오케이 우와 대박 완전 대박 우와 임재범 아저씨 어쩜 우린 네? 차 이름이요? 네 방식이요 네 트로포라는 차인데요 방수가 되는 차에서 방식이에요 방수가 돼요? 네 물에 뜯어야 돼요 수입한거에요? 아 저희가 수입한거죠 아 수입한거죠 아 수입한거죠 만들려면은 저희가 저기 어 주시 만들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와요 금융이 한 20억 있어야 될걸요 저거는 수입차에요 수입차 오 마지막 마지막하고 자 마지막 마지막 성공하면 뭐